. 노예? 쌍이네 목걸이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격분 아씨 격분 미쳤네 와아 너무 좋고 엘리트 바로 가야겠다 나와도 의심이 마 펜터그래프 까르기 까르기 관부 폭발 잉크병 격분이 여기서 나오네 아이스크림 교훈 해물 시벨 스크리니 시벨 시벨 서 시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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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속... 전투 장관... 어차피 슬라임 버저비고 펜타그래프 있고 스터드 프라임 버저비고 펜타그래프 엉뚱스러움을 받는다 엉뚱스러움을 받는다 엉뚱스러움을 받는다 힝소사랑 힘드네 엉뚱스러움을 받는다 엉뚱스러움을 받는다 살살 때려야 돼. 부서진단 말이야. 룬피? 룬피교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아이스크림도 있고. 여기로 갈까? 여기여기여기? 아무리 왓처라도 저기는... 하지만 도전욕구가... 잉크병 안 봤다. 오오오. 음... 돌려차기 필요는 한데 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. 네네. 이제 거꾸로 사라지게 돼. 도전욕구가... 이렇게 남겨서는 사라지게 돼. 저것이 이곳에 넣지게 돼. 더러워는 걸까? 누구야? 바로 그 발로 갈까? 아이스야. 아이스크림도 있고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쁘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저 놈 아 이런 깨끗해 아, 소프 내 거야. 아 왜 숭배를 여전히 Pet Xe 다마룬 왓처는 방어도를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발이 미션 안걸렸습니다 역시 왓처 나이 타격 왜 이렇게 쎄 이를 조절하기 힘든 나이 타격 나이 타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맹공 영차가 맹공 영차가 맹공 영차가 맹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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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법 배드드리기 저거는 필요없는데 맹공은 어깨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맹공 유로직 주은수 켈리포스 맹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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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쥐요 도리 랑 도트가 제일 좋아 벨트가 제일 낫겠지 돌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만차를 끌고서 오랫동안 지나네 랩 랩 퇴지를 잡는 소리를 내쉬요 퇴지를 잡는 소리를 내쉬요 변기적 현실집엔 현실집에도 쓸일없고 엘리트나 쭉쭉 잡아가면 되겠지 틀리랑 랩 다시 생략 정보 랩 조금 이상 정보 랩 랩 랩 오 오 괜찮아 비단병으로 채울 수 있어 머쓱 강화 다 했네 부복이 있으면 강림은 훨씬 빨리 할텐데 강림을 할 필요가 있나 이제 부복이 있으면은 다마루 때문에 2톤 만에 강림 할 수 있는데 갑분절 한 게임 안에 포션 누나한테 얻어맞고 탑클래스한테 화풀이야 갑분절 네 뒤로서 장법 와씨 뭐고 이거 왜케 샌드 와처트 왠지 모르겠는데 킬가기 아 어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강림 결코 다시 강림 너무 쎄요 아니 제이제이 맹공 두 장이나 있으니까 맹공으로 막으면 되겠지 병번기 아쉽네 병원 어학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.. 약화해봤네. 제일의 방인 것 같은데. 이 미친 딜량이지만. 첫 세트. 앗. 서서. 아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센데. 인공굴까기. 포션이나 잘 챙겨가는 그게 더 낫겠지. 아. 아. 영체 완썼다. 미친. 역시 생각은 해야 돼. 룬피 걸쎄. 룬피 걸쎄. 염체가 있을 때 가끔 저렇게 까먹다보는 거야. 쫄송? 레전도 필요 없지. 왓츠 어스 사일런트로 팔방 및 먹기 팔및 이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습니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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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857점 고득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3500 오버 언더로 해볼까? 죽으면 안 넘지. 수비 지워야 될 것 같은데. 오, 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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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어떻게 지켜낸 포션인데 이게 나오네 윽 코 아잇 꼭 배고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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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